5등이제 딜쟁 누가 최고야 위압 휴어라 와 강타 박시계 서순양갑 경로 화연장병 대검파리 기사 다리를 여기서 매설을 단풍에서 대검수 이를 위압 난관 난관 방금 기사랑 발이 먹었으면 난기발이 다 나오는 거네 몽둥이 두 번 찍으니까 알라가 물린이 사라졌어 오징어 포드였어 저거랑 헷갈렸네 되돌리기 꿍 아이 세상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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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잘까? 어림도 없지 보스 제외 유물 두 개 플러스 병폭 저림 플러스 디펙트 산막 진입 시 천원 냉기절임 디펙트 보고싶었음 아무트님 비밀 아이 울산 왕주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피곤한데요 돈의 내용 기억도 안나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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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갬 개똥갬 개똥갬 발이 거르고 나니까 참아주는거 보소 보스 잡고 가리각이다 참어간다 아니 안녕하세요 뭔가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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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아 세상에 뭐야 이게 아이 세상에 이게 뭐란 아이고 뭐야 이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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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슬램이나 잘 잡을 수 있나? 사모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갈 거 아냐 아 뭐 근데 몽댕이도 있고 요정도 있으니까 못 잡지 않겠네 내가 몽댕이만 있어서 잡는 거 아냐 내가 냅다 찍어보냐 조용히 하세요 꽁 높이격 가능 가능 야 몽댕이 하나만 있어도 1박 다 잡네 그냥 아크릴이 얼마나 사귄지 잡네 재물 들어 재물 수고 수고 램주에 수 램 선 아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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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켈리, 룬반구, 참호, 재물, 진화, 전장, 화장, 난관, 제거만 준대하면 끝나겠구만. 여기 상점 하나, 여기 상점 둘. 그 다음 모른평. 그냥 몽댕이 찍을 걸거든. 소상 걸려서 안 된다. 몽댕이나 찍을 걸. 에너지 푸션. 100원. 자네가 복시리를 위해 걸지 않다니 믿기지 않는군. 응, 죽었어. 야칸 사례라.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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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꽁. 갓 겹판. 일단 지금은 재물 위주로 갑시다. 뭐야 이게. 꽁. 퇴업 장치 자기력. 아니 퇴업 장치 비상 단추. 돈 없다. 이러고 이제 전투 장비나 강화하면 대충 끝나겠네. 아이 또 받고 사지 말까. 안녕하세요. 사카. 가면. 가면 위주에 넣었어. 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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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져오지. 몸박 가져올까. 몸박 가져오는 것보다 난관 가져오는게. 칼쥐. 칼쥐. 칼쏐. 좀. 좀. 저. 3호 가꾸아 3호 가꾸아 이 염주 이런 이 염주 아니 잠깐만 얘네들은 좀 빡센데 야 뭐 빡세가 자식아 뭐 어떻게 해야겠어 별거 아니겠지 바리케이드 안 써도 되니까 달달하네 민첩 포션 누가 영광 나왔죠 난관도 하나 더 나왔네 난관 하나 더 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 대구성상 무광각은 좀 있다가 아 죽었대 아 죽었대 신캐의 클리어 말 겁니다 신캐의 클리어 말 겁니다 신캐의 클럽 신캐의 클럽 비쥬 물질 병...폭풍이라고라? 앵 병폭진하라고라 킹뿌진 않네 고통의 표식 개꿀다 아이 고구마 버섯 들어갔겠네 진짜 와아 요정이 둘이나 요정부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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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져가는거 아냐? 아래쇠물 내 차봉 아이 그저 등등 야 바꾸아 하지말라고 모듬이 모듬이 전장 기사 없어서 이제 조금씩 핸드 터질텐데 난관은 이제 더 쓰면 안되겠다 아이 더 써 끝났는데 뭐 다 필요없는데 다 필요없는데 재물은 재물은 난관은 에이 완박 퍼펙트 됩니다 코스트 4개면 충분할거 같은데 다 필요없는데 길 저기밖에 없죠 드루 드루 관련된 유물이나 좀 나았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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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을 늦게 나오면 뒤질 것 같은데 와 딸기 이 챔호 끝났다. 참 참호다. 이 참호가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감각도 필요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나부터? 지나부터? 남은 참호 하나도 강화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참호가 만능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가 필요가 없죠. 가방 나온 거 진짜 너무 좋아. 이 참호가 안좋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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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슬더스 고인물인 줄 알았네 진화 위약 딸인용 지금 험블 머슬리로 싸면 12달러밖에 안 되는 지금이 구매 찬스입니다 아 참나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덕도 없는데 띠용 상상도 못한 정신 술방하면 일들 안 올 거잖아요 박치기 이제 빠이하면 되나 전함 지울까 안 오셔도 돼요 사람 많으면 북적북적해 우리끼리 놀 거니까 오지 마세요 박치기 전투의 함성 박치기가 더 구리겠지? 아 어차피 덱 얇잖아 지금 열업장인데 병법서 문제도 있고 해서 아 잠깐만 카운터 나왔다 에이 깝치지 말고 재물 써야겠지? 아닌가 좀 깝치지 말고 재물 써야겠지? 이렇게 잔들어 expirus 생각해서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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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맣는 쟤네 수고용 꽁 아아 별이 굿 아씨 기생순각인데 이거 나 기생충 안 넣을거지 꼼짝없이 분양받는줄 알았네 노잼 개노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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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나왔다 재물 재물인데 진화라고 잘못말했어 나한테는 끝난 수고 뽕 재물주 한 마리도 쓰려둘 수 없다 그런 이상한 업적은 없습니다 아쉽네요 재물까지 쓸까 대기차함 강력하네요 민트 좋아할수도 있죠 치즈 부양석스로 생기긴 했어 난관 난관 강화구 전함 전함이 제일 편하게 하겠다 진화 빨리 진화가 아니라 재물 빨리 뽑아야 되니까 왜 자꾸 잘못 부르지 네 네 오늘 무적도 필요 없다 다치는 않았나 싸가자 심장 상대로 쳐터네 병요정 들고 가볼까 요정 해방할까 요정 해방할까 아 나 뭐 올렸냐 아이씨 잠깐만 운박 올려야지 아 혈안 올렸구나 아이고 별 상관 없긴 해 중요한거 아니야 혈안이 더 나을수도 있겠다 혈안이 더 날수도 있겠다 덱 더럽게 쓰네 아이고 아이스크림의 배중시계 도박꾸네 여기까지 그냥 깨라고 그냥 주는거가 아니냐 서비스 넣어주는건가 아 북상화는 남겨놓을거야 이건 진짜 개사기략이다 문각땜에 사턴킬은 안되네요 심장이 어깨 주물러주는데 그래갖고 시원하겠어 더 세게 두드려봐 아씨 아클 개성이네 아무리거도 뭐있던 캐릭터가 다있지 게임이냐 심장 허접색 아니 아클 이렇게 쎈데 진작에 이 자리에 아클이 있어야 되는거 아냐 요정다임 요정해방 1막에 몽둥이 질 하나로 통과하는것도 참 대단했다 엔딩도 봐봐요 첨탑탑을 태워요 짱짱매니아 영웅다섯 완넘 대박 대박 엔딩 zw flights Vlad 엔딩